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좋은 모습이 아닌 조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일단 팬들께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저한테 가정과 제 딸은 저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저의 입장은 바뀐 게 하나도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가정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제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딸에게 저도 제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제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계속 노력 중이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결국은 결국은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던 어떤 진실을 얘기하던 변명이 됐던 어떠한 이야기든 간에 결국에는 제 딸이 그 말들 사실들을 다 알게 된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우리 딸한테 상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찌됐든 뭐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이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생각이고요 예 제가 가정을 지키고 딸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예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드라마에 쉽진 않지만 드라마에서 열심히 드라마에 열충하고 있고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드라마 저도 오랜만에 좋은 배우들 또 좋은 스태프들 좋은 감독들 좋은 작가님과 함께 좋은 드라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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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